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BTV 뉴 록시 티프니 영이예요 추후 밀착취재 하려고 해요 올해 초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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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언니 리허설하는거 보고 있는데 입 벌리면서 봤구요 제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이거 사실 밀착취재 어디 어느 부위를 저 밀착취재에 자신 있는 부분이 저의 언더 속눈썹이 웃겠다 나는 없는데 그리고 그리고 저 네일바디에 와우 이거 제 손톱이거든요 저 네일바디가 나이스하다는 전문가에게 늘 디렉션을 받아 제 손톱! 저는 초딩이에요 초딩 저희 저희 시카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예스 I love you Love you 땡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Yes it's right We love you